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건도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스토킹 얘기예요.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열 번 찌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원래 이 속담의 의미는 뭔가 꾸준한 적극적인 어떤 인간의 의지를 얘기하는.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라. 좋은 의미였지만 이게 찢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치 않았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정말 무섭고 끔찍한 얘기가 되거든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새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빈소를 지킨 큰딸의 친구들은 남성의 스토킹이 석 달 동안 집요하게 이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50대 여성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던 피해자의 딸을 오래전부터 스토킹 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한때는 좀 끈질기게 하면. 오히려 낭만적인 의미를 담아서 쓰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많이 착각을 해왔던 것 같고요.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이랬을 때 계속 하게 되는. 작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처벌받는 행위가 된 거죠.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보내고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한다면 당사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겠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스토킹도 처벌이 잘 안 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받는 큰 고통에 비해서 여전히 벌금 8만 원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99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는 시도가 항상 됐어요. 어떤 국회든지 발의가 안 됐던 국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22년 만에 통과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된 게 작년이에요. 스토킹이요? 네. 이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요 선진국들은 90년대에 이 스토킹 행위를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거에 대한 법률적인 정비는 다 마쳤고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2000년에 이미 스토커 규제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형사처벌해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거를 환영하기에는 너무너무 늦은 거죠. 국회는 그동안 스토킹과 애정 표현을 구별하기 어렵다며 입법을 밀어왔습니다. 유가족들은 많이 늦었지만 이 법이 꼭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행 첫날에 전주에서 첫 산이가 나왔다고요? 네. 맞아요. 10월 21일 00시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1시간이 지난 새벽 1시에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출동을 해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하세요라고 했는데 경찰이 돌아간 후에 1시간 후에 또 배를 누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와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를 해갔어요. 그게 예전 같으면 그냥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티커 발표하고 그냥. 죄의 종류가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건이 되는 거죠. 스토킹 처벌법이라면 정확히 어떤.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다섯 가지를 다 규정을 해 놓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따라가거나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문자, 전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 살고 있는 주거지나 갖다 놓는다든지 주거지 근처에 물건을 훼손한다든지.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배회하면서. 네. 이게 스토킹의 대표적인 사례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스토킹 행위를 흉기를 들고 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그 스토킹 행위를 이제 범죄로 규정을 해서 처벌하는 법률이에요. 변호사님께서 직접 스토킹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신 점 있으시죠?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2020년 초에 이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의 어떤 실태와 현황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화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이제 그 성착취 영상물에 관여한 주범들의 조금 가려진 공범 하나가 있어요. 강모 씨라는 공범인데 강모 씨가 이 9년 동안 한 피해자 피해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스토킹 피해자를 제가 변호를 했던 사안인데 저는 이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킹 피해 사건이에요. 사건은 201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됐고 피해자, 대상자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성이었어요. 학생 때 이미 스토킹을 한 거예요? 이 가해자 학생이,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 못하고 사회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그러던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이 선생님한테 조금 의존하게 되고 그게 발전해서 집착하게 되고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반을 조금 분리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를 해버려요. 그런 성향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은 아마 가실 거예요. 자퇴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협박 형식의 스토킹이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쿼터카를 들고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을 협박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빨간색 펜으로 선생님의 주민번호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주민번호를 막 써놔요. 난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의 개인정보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족 것까지. 또 선생님의 차량을 훼손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기 때문에 더 누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사실 끔찍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일단 피해자분의 가족계 신상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던 선생님의 자료 쳐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조주빈의 공범 강 씨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십 차례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다 구속됐고. 그거 진짜 그런 병원이라는 데서 그런 정보 알 수 있는 사람도 좀 제한해야 돼.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강력 범죄의 발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흥신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동기와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참다못한 선생님이 결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지만 사실은 이런 스토킹 행위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가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로는 당연히 처벌이 되었거든요.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1년 2개월 동안 스토킹 행위가 중단이 되었을까? 아니에요. 구치소에서도 협박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야. 난 반성하지 않아. 라는 취지로 선생님한테 또 협박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지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던 아인이 출소하면 당연히 또 협박이 이어졌겠죠. 출소하기 이틀 전에 이사도 가고요. 전화번호는 이미 수없이 바꿨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5개월이 되는 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새로 이사간 집 우편함에 선생님의 바뀐 주민번호와 그리고 가족의 주민번호가 또 적어진 편지가 놓여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참 되게 놀라운 일인데 출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해하지 않으시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신성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죠. 구청에 사실 우리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증명서 발급하고 이럴 때 주민번호 이름 있으면 다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접근 권한이 없어요. 없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한 거죠. 실제로 이게 당시에 N번방 사건과 함께 좀 얘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신상 정보를 받아서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죠. 공익요원에게 한 건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도 개인정보를 빼낼 수차례 조주빈에게 건넸지만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건 복무 기간이 남은 강 씨가 출소 9일 만에 구청 공익으로 배치돼 개인정보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구청은 과거 강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어떤 혐의로 갔다 왔는지 몰라도 1년 2개월 실형 갔다 오는 거는 되게 큰 거잖아요 무슨 범죄든 간에. 근데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도 사실 사과를 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저희 납득하지 않지만 정과와 관련된 거는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받지 않는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랑 보호 같은 거죠? 아니 근데. 근데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사람. 이런 식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을. 그리고 조주빈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협박의 방식이나 이런 게 더 심해졌겠죠. 이 속행 가해자는 이 선생님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살인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좀 보복해달라.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살인 청보를 실제로. 400만 원을 주고 하고 실제로 살인 예비죄로도 유죄를 받았어요. 아 나는 죽이려고 한 목적은 없다. 그냥 뭐 보복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살인 예비죄도 인정이 됐고. 공범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는 제자에게 긴 세월 스토킹을 당하다가 딸의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조주빈에게 A 씨 딸의 살해를 청탁하고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 씨의 연락처와 딸의 어린이집 주소 등을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강 씨에게 A 씨의 딸에게 독극물을 쓰겠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강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 어린 딸을 협박하는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법 좋아. 나는 심신미약으로 3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또 다시 고소를 했고. 이 N번방의 사건과 함께 이제 사건이 진행돼서 13년형이 확정이 된 상태예요. 13년 뒤에. 선생님한테는 13년도. 그렇죠. 이 13년 뒤가 문제죠, 실제로는. 지금 나이가 20대인 거죠. 네, N번방 관련된 피고인들은 다 20대 초중반. 선생님이 고소를 한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신상 공개를 좀 요구를 해요. 이 가해자 좀 신상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좀 모두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청원을 하고 그 국민청원에 51만 명이나 사실 동의를 했고 당시에는 되게 뜨거운 이슈였어요. 청원 끌은 개시 하루 만에 30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강 씨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올리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고통과 끔찍함과 어떤 무력감을 잘 담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이름이 몇 개가 생길까요? 주차장에서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섭죠. 이게 스토킹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이 사건 한 번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 준다면 하루를 그냥 온전하게 보내기도 정말 어려운 게 스토킹 피해거든요. 공범 강모 씨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나 어플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피해자분 변호를 하셨으니까 강 씨를 재판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그렇게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아요. 그냥 아휴 저 또 저런 애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첫 재판에서 그 강모 씨를 처음 보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재판을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했었어요. 자기 변호인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막 얘기를 하고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는 그 에티큐드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신도 몰라요. 피고인 본인만 알아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만 법정에 와서는 그래도 반성하는 척하는 쇼는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쇼도 전혀 하지 않았던 상당히 특이한 사람. 최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되게 저는 되게 놀랐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 나라는 발달장애가 죄악이다. 따라서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나오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제가 법적 생물학적 한국인이란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나라 탓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자기는 장애가 좀 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날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싫어 떠날 거야.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게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 사람이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나 저기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반성문도 제출. 네, 했죠. 그렇지만 판사가 이건 반성하는 게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을 위해서 나와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을 넘기는 게 좋아. 공감 능력 같은 게 전혀 제로인 거죠. 반성의 의미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익근무 의원 강모 씨는 따끔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는 반성문 때문이었는데요. 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단 판사님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적 없으셔서 모를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강 씨가 범행 내용이 안 좋은데도 자꾸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안 되는 게 낫다. 반성 태도를 알리고 싶다면 생각을 하고 쓰라고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스토킹 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형량도 강의 처벌은 중요하지만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죠. 일단은 스토킹의 행위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인 법률이기는 해요. 아직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 보고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분명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좀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법률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처음 입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사실 개정을 하는 거는 재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현장에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라는 게 아주 특성이 분명한 범죄거든요.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특성을 파악해서 끊임없이 법률이 따라가야 돼요. 법률이 절대 앞서갈 수는 없거든요. 법률은 뒤따라가야 돼요. 계속 계정에 좀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걸 본인이 알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또 많죠.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대방의 동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방이 그만해. 나 싫어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라고 했으면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 많은 일들이 해결돼요, 정말로. 내가 부딪힐 수 있는 자유는 상대의 코끝 앞에서 멈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어록을 많이 남기고 계십니다. 전세가 너무 많이 남겨진 것 같아. 전세가 생각하네. 아멘